2023 마마오즈 삼성 갤럭시 월드와이드 아이콘 오브 더 이어 수상자는 방탄소년단 BTS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. 감탄소년단 정영입니다 아니 아니 2번 이상 마마오즈에서 또 한 번 월드와이드 아이콘 오브 더 이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랑 보내주시는 우리 아미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 같이 만나지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곧 더 큰 하나가 되어서 만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또 매 순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운 우리 아미들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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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마음을 기억해 보겠습니다.